1.618 화산송이 클레이 블랙헤드 마스크 붉은빛 화산도와 클레이를 함유해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매끈한 모공 탄력 케어에 도움을 주는 1.618 화산송이 클레이 블랙헤드 마스크입니다. 2.618 화산송이 클레이를 사용해 피지와 노폐물의 흡착력을 높이고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해 피부와 모공 케어에 도움을 줍니다. 쫀쫀하고 부드러운 제형으로 매끈하게 발리고 뭉침이 있거나 거친 입자가 없어서 피부에 고르게 펴바를 수 있어요. 도톰하게 발라도 10분에서 15분 내 빠르게 건조되고 물로 쉽게 클렌징되는 워시오프 팩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후에도 물에 쉽게 녹아 부드럽게 세안할 수 있어요. 피부 케어에 도움을 주는 자연유래 추출물과 특허받은 성분으로 민감하고 자극받은 피부 진정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피지와 모공 블랙헤드가 고민인 곳 위주로 도톰하게 펴바르고 건조 후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계절 관리를 조금만 놓쳐도 건조함을 채우려는 피부에 유분이 쌓여서 모공이 넓어지고 트러블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 건조함으로 유분, 모공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지성 피부에 피부 고민까지 생기니까 유수분 케어를 꼼꼼히 해줘야 넓어지는 모공과 블랙헤드 케어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사용해도 모공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고 피부가 매끈해져요. 꾸준히 사용하면 피지와 노폐물이 줄고 모공 케어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헤드가 심한 지성 피부라면 일주일 정도 피부 자극을 체크하면서 꾸준히 사용해보길 추천해요. 코 주변에 모공이 많이 줄었고 노폐물이 제거되니까 보습제품 흡수도 훨씬 잘 돼서 건조함을 더 빨리 잡을 수 있었어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첨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눈에 띄는 블랙헤드 케어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 제거로 매끈한 피부 케어에 도움을 주는 1.618 화산송이 클레이 블랙헤드 마스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